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빠 거 지금 언파를 했어요? 아니요. 저는 팔로우 중인데 저도 언파를 하고 싶거든요. 사실. 저희도 그냥 뭔가 안목적인 의리로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먼저 끊은 거잖아요. 끊어야겠다 했는데 제가 말없이 또 이렇게 끊으면 기사님들이 진짜 싸우는 거구나. 할까봐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부터 방송이 나간 후로 팔로우를 저도 끊겠다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. 각자 스타일들이 있잖아요. 그럼요. 운영하고 자기 공간이니까.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